미디어유스 정규석이자, 머지않은 4월 10일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뤄진다. 하지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국회에서는 선거제 개편에 대한 확정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은 비례대표제이다. 전체 국회의원의 석 300석 중 비례대표 47석에 대한 선거제 방식을 정하는 것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비례대표제에는 유권자들이 정당에 투표를 하고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정된 의석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이는 득표율 1등만이 당선되는 다수제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 특히 거대 양당의 힘이 강한 한국에서는 지역구 선거, 다수제에서 소규모 정당이 힘을 내기 어렵기에 이들이 국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보조하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유지된 병립형 비례대표제 방식은 지역구의 원투표, 다수제와 비례대표 정당 투표가 병립하여 진행되다. 두 투표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정해진 의석수 253대 47에 따라 분배되었다. 하지만 지역구의 석의 비중이 높고 정당 투표에서도 거대 양당의 득표가 높았기에 비례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논의되었다. 이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을 연동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당이 정당 투표에서 10%의 지지율을 획득하였다면 전체의 석인 300석의 10%인 30석의 의석을 획득할 수 있다. 만약 A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20석의 당선에 성공시켰다면 정당 득표율에 따른 30석에서 지역구 당선인 수를 뺀 10석의 비례대표를 임명할 수 있고 30석 이상의 당선을 성공시켰다면 비례대표를 임명할 수 없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 지역구 당선인 수 등호 비례대표 임명 가능의 석수를 이로 나누는 방식이다. 위 예시에서 지역구 선거에서 20석을 당선 성공시킨 A정당은 5석의 비례대표의 석을 갖게 된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남은 17석에는 격립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여 진행되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한 의석 감소를 피하기 위해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하였다. 위성정당은 지역구 선거에 불참하고 비례대표 선거에만 참여하며 의석을 가져갔다. 그 결과 미래한국당 19석 더불어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 민주당 3석으로 비례대표의 석이 분배되었다.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과 국민의당은 현 국민의힘으로 흡수합당되었고 더불어시민당과 열린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에 흡수합당되었다. 이처럼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법 개편이 양당의 위성정당에 의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소수정당이 국회에 진출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기에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법을 개편하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현행 준연동형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과 과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복귀하자는 입장 이외에도 정의당은 준연동형을 유지하며 위성정당 방지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선거법에 따라서 각 당들이 얻을 수 있는 의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에 어떤 선거법의 개편 방안이 자신들에게 유리한지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현재까지도 선거법이 결정되지 않았다. 중앙선거권리위원회의 선거일정에 따르면 이미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기간이지만 예비후보자들은 자신들이 참가하는 선거의 룰도 알지 못하고 있다. 총선이 코어까지 다가온 만큼 더는 선거제 개편 논의를 미루면 안 될 것이다. 유권자들의 불안이 커지지 않게끔 국회에서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